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왜 이렇게 왔지? 장난이 저기다. 여기 생소하신 분들 계실 것 같아. 장난이 저기다, 장난? 전부는 사고라면 지역입니다. 오늘의 여행이 나 좀 괜찮아졌어. 저 회복가 막고 없네 서진! 저리로 갈까? 아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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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서 와 야 근데 2박 3일에 2삼 먹었는데 안오면 겁나 싼 거 아니야 근데 2박 3일에 이삼 먹은데 안오면 겁나 싼 거 아니야 두 분이 이뵙오를 시켜요 1층에 가서 3층 아니 정부 규제 때문에 칫솔 치약을 구비할 수 없대 근데 천원 주고 판대 오 이거 수련이 안 되는 거야 이게 온도리거든 아 온도로 키웠어요 온도로 진짜 좁은데 사진이랑 너무 다른데 야 이거 이거 키워놨어 왜 이렇게 꿀렁꿀렁해 바닥이 여기 식사는 못 사갑니다 경찰이 이상해 수련이 같다 사진이랑 너무 달라 에어컨도 있네 에어컨 안 된대 에어컨은 안 켜진대 거래 이게 4개가 안 걸릴 거 같은데 오 잠깐 찾아 아니 우리가 그 집이 나갔어 그 집이 좋았는데 예약이 다 된 거야 그래가지고 여기 온도일 방이래 우리 누워서 티비보면 되겠다 티비만 있으면 된다 좋은 방 필요 없다 너무 안 좋아 너무 어려워 이거 얼마야? 귀엽네 나 술 잔 욕심이 좀 있거든 얼만니? 가격이 안 좋겠니 얼마이냐 뭐지 그 야 1kg 4,000원 사볼래? 지금? 잼민이처럼 잼민이처럼 이런 거에 꽂혀가지고 아깝다는 뜻인데 이런 뜻은 아니겠 아깝다 테이블 위에 번호 차장하세요 사랑식 2개 순대 내장포합? 내장포합 진짜 많이 너무 배고파 열었어? 요새 줄무늬 티를 많이 입더라고 여름 한번 해달래 가방도 있는데 너도 된겠지 카르마 조판이 뭐야? 정사 저기 저녁 저녁 오늘의 건강에 저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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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콜라 계속해서 집에서 만들어냈어요 덕분에를 담아놓은 뱃이도 못먹었어요 이게 제일 재밌는거 같아요 진짜 재밌는거 같아요 집에서 먹었죠? 귀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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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디다스랑 또 무서워 아디다스랑 반팔이랑 3개 나면 너무 비꼬거든 옷 좀 덜 들고 올걸 그니까 나도 옷 들고 오지 말까 호식 소리 없었는데 30개 사래 30개 사래 30개? 30개 살까? 30개 살래 1kg 살래 30개 살래? 아쉽다 아 아파 오 아파 오 수치다 여기 여기 나 여기 티비티비티비티비티비티비 야 저기 다른 얼굴도 다 나왔는데 선생님 저희 민주 어디있나요? 근데 그거 금지된 지 얼마 안 됐어 응 야 내가 이 영상을 한 세 번 네 번 해 콩콩을 다 했다 응 다 했다 택배 다 했다 다 했다 다 했다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거 하나 360g 감사합니다 두 번 이렇게 와 맛있어 영상 3년에서 2년 전 말할 줄 안 해요 이거 뭐야? 열정렬 이거 되게 이빙오프 같은 느낌이야 예원이 영상 꼬비처럼 나왔봐 그 뭐냐 그거 있잖아 마카로니의 작은 버전이 근데 소스가 안 돼 아니 안 돼 왜 먹어도 돼? 뭐하고? 먼지 네 내가 옛날에 우선 파티를 할게 어 진짜? 초대하는 거야 지금? 와인 파티를 할게 이거 파티를 안 드라이더 좀 사과자 배고 있어 내가 하나도 안 먹어 아 취한다 아이 취했다 갈게요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달달해서 그냥 마셔도 돼 우와 짠 짠 여기다가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맛있겠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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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자전거 빌리자 미래를 또 불러야 되는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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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재밌는 점 이거 와봐 열까지를 말해줬어 오 진짜 열까지나? 나 몸이 세빨개 만남은 짧고 이별은 길어 누구? 클렌징쿵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왜 뭐 얘기하는 거야? 육성재? 뭐야? 이러고 끝나? 이제 시작이야. 이제 시작이야. 야. 성공. 어?! 드라이크가 없는데? 무슨 이런 드라이가 다 이런나? 멘탈이는 촛네요 어우, 진짜 촛높다 멘탈이는 촛높이예요 멘탈이 좀 촛높이예요 멘탈이 좀 촛높이예요 저거 빨리 시작했다, 우리 오늘 저거 빨리 시작했다 그런죠? 어, 그랬어? 어, 맞아 여미지? 거기 가지고 가면 우리 학교도 거기 갔잖아 지리치기 이런 거 아니야? 어, 어 어, 어 비비 캠퍼 비비 캠퍼 동창 대게 저mniej! 이指 죽었어! 누가 드론처럼 초청하는 거 아니야? 포토타임! 와 신기해! 쟤넨 왜 이렇게 잘 먹어? 쟤넨 약간 에어시 하죠? 잘 먹는다! 쟤넨 존재가 너무 나약하지 않아? 쟤넨 싫어 없다 아방비 여행해야 된다고 쟤가 생기면 안되니까 위부터 아래 앞뒤자우 이런 모서리를 너무 잘한거야 채웠어 채웠는데 채웠어 쟤넨 아악 아 삼성탑인데 지금 와 너무 예쁘다 아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삼성하이가 리뷰가 제일 많았고 그 사람이 혜신짬뽕을 가라는 것 같거든 삼성하이 주위 겁나 기록 혜신짬뽕을 가자 아 잠시만요 여러분 호빨용을 잘했다 아 예쁘다 야 술생 순서대로 써라 물고기가 무서워 걔는 옛날부터 사랑키 길거리를 타는 데가 맛있어 여기 바다 너무 좋아 여기는 학교 같은데 와 너무 예쁘다 이게 해안도로 아니야? 쟤는 어디로 가? 길은 한길이랬어 쟤네 잘 못갔네 물이 튀는 거 같아 물이 튀는 거 같아 여기 건멀레네 건멀레 건멀레 왜 건멀레를 만들어요 사랑하는 도망가 오늘 도내 행창망창 쓱구자 아 예쁘다 여기 아는 애들 왜 이렇게 했는데 이러다가 여기는 연예인 존인 거 보다 1번인 1번인 2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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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네 잘 내려오고 있지 갈림길 2개인데 해안도로 가는 길로 와 길이 2갈래로 나뉘는데 이정표 따라오라고 지금 해안도로 가는 길로 빠졌어 이제 우리 편안가야 어 어 어 어 어 아 아 오른쪽인 것 같아 차가 빠지네 아니 오른쪽 오른쪽 인정 아 이제 이런거 바다보면 터빈맥사 같아 좋습니다 우린 을 줬다 정춘이다 정춘 또는 아픈 것 같아요 네 오호 저만의 제자리에 있는거 같아요 또는 아픈이, 또는 아픈이, 또는 아픈이 또는 아픈이의 제자리에 러시아 가만히 이렇게 잘해보았어요 어르신부터 사진에 나와있는거 이 씨를 못쌀 시도 있어 자, 이제는 잘한거에요 아 아니 내가 오늘 좀 마셔볼게 라면 있다 여기 라면 제주 라면 있다면 근데 여기는 없어 시장면 아닌나봐 이렇게 큰 거 열어주세요 예쁘다 너무 따스워 진짜 너무 따스워 고시워요 물 받아놓자 한번 더 먹으면 더 좋아 물 받아놓자 잠시만 알았어요 호시 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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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미화하고 하지마. 식 diet 다 있어. 모델 comunodo 같아 너무 깨끗혀. 세탁기인데 전자레인지, 밥솥, 식기이고 정수기, 커피 머신, 토스터기. 제주도와서도 커피를 내려버렸어. 오늘 오후 일정 다 취소하고 숙소에 있어야 겠다. 오늘 오후 일정 다 취소다. 깜짝이야! 없는 게 없는 집이다. 야 나 이거 스팸바이미 사고 싶어. 침대맛에 두고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게 그렇게 좋다대. 이거 근데 뭐 없어서 없단다며. 마울에 맞는데 당근에도 없어 그러면? 저거는 그거다. 인터넷 가입하고 마 결합상품. 결합하면 되지. 다들 지금 이거 뽀뽀가 많더. 우와 야 냄새 왜 이렇게. 엄청나. 와 이거 애플민트라고? 야 냄새 진짜 나. 가지만. 조심하세요. 어디로 가야 돼? 큰 길로 나가야지. 한 번 막 간다. 빨리 가져 있던데.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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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cool. 야 이거 종이다? 종이더라고요. 으응. 향기. 아니 이건 진짜 진짜 좋아 우와 우와 오 되게 부드럽다 니 신혼맛은 뭐 할거야 삼성으로 해, 엘즈로 해 신기해 우와 신기해 이건 뭐지? 황홀까지 온나요 이상해 머리방 우리만 하는걸? 전라도 엘즈도 몰라 제주도는 머리묶음이라고 한대 머리묶음만 하면 좋을 텐데 포기까지는 주시기 사과잇 포기까지는 주시기 이게 기록이 남잖아 우리가 뭐 받는 그거 볼까? 코딩오빠 네 너 3위 저기 있어요 코딩오빠 나 제 천자잖아 어디까지 봤어 나 다 봤어 이혜은 안 보고 가야 돼 왜 스포한까봐 아 야 애기랑 물어준다고 몰래라 격한 눈치수로가 진짜 맞는다 무슨 생각엔 쟤 내기 감기 걸리는 맞아 벌가락 색깔이 왜 이래? 어린거 아니야? 찰떡산불입니다 뒤에 벌가락이 이상한거에요 발톱이 다 날라갔어 알정으로 우리를 펴야돼? 자동으로 펴져 나이도는 다 정리한거 개구로 와가지고 안쪽도 언제 탈 수 있는데 나중에 늙으면 오히려 이런 조용한게 부터하겠다고 또 불 들어왔어 다행이다 야 술이 세정붙네 술 하는거 알술이 터지면 안전해지자 이미 지금 입구를 비식비식 흘러내네 그래도 너무 회사 단조롭네 그러니까 잘못 썼어 비싸게 만들었다고 대미남으로 바울께 치즈 플레이 찍을 것 같아 하하 하하 피자도 되고 곱산도 되고 활도 되고 뭐든 하나 배달시켜 먹어야겠네 너 여기 호스트가 났다 호스트 그러니까 네가 초대한거 아니야? 웰컴 그린 상상사사사요 사장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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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마사기를 좀 풀까? 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 진짜 맛있어 먹어봐 맵다 모차마 고추 모차마 좀 더 가운데로 여기 있잖아 야 SNS가 문제다 이거 다 SNS 만나네 안 뜯었나? 오오 안 뜯었네 아 안 뜯었네 너무 맛있는데 너무 맛있어 어? 김진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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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응이 왜 들어와 너 왜 이렇게 먹어야 하니 그냥 강아지도 안 뜯었네 야 그 강아지도 안 뜯었네 아유 잘 뒤져진다 하하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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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는 사람이 있으니깐 한 번 더 지워먹을 것 같다. 손맛인데? 다 일어났어요. 한 번 쌓였는데? 네? 너무 덥지? 안염도 더울 것 같은데? 안염를 진짜 알지 한 명 얘기하는데 지금 흔들려서 쫙 흘렸들어 물어보고 싶은 게 진짜 많았는데 내가 처음에 대해선 줄 몰랐다 엉덩이 낫지 아 왜거라 안 먹어봤어? 근데 내 엄지가 너무 한톨이 없어서 너무 따가워 대학교 때 볼명이 오렌지칼이었어 오렌지를 내가 코스터코에서 사봐가지고 애들 다 까줬거든 내 한잔은 얼마? 무슨 일이야 맛있겠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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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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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